네, 지금. 주택가래 그냥. 그렇죠? 이런 데서. 사고 날 일이 없는 데인데. 사고 날 길 뭐 있어요? 차가 많이 안 다니는 곳인 것 같은데. 등교하고 있는 거야. 차가 있는데 오는데? 위에서. 차가 오는데. 차가. 고의적인 거야? 차가. 왜 저렇게 운전해? 왜 그러지? 주차하려. 일부러 오라는 거? 뭐야? 주차하려. 일부러 오라는 거? 뭐야? 밀어버렸을 것 같아. 차가. 왜 인도로 가자? 주차하려. 어? 뭐야? 밀어버렸을 것 같아. 이게 무슨 소리야. 일부러 받은 거 아니에요? 이게 무슨 소리야. 일부러 받은 거 아니에요? 비명 소리 들렸죠? 네. 어떤 사고였을까요? 그냥 받은 것 같은데요? 아까 아이와 엄마를. 이건 고의적인 것 같아. 노리고 받았어요. 친구끼리 가는 거. 부모가 아니에요. 아, 친구야? 아내가 좀 커요. 왜? 친구랑 둘이 걷고 있었어요. 사고 상황을. 보복인가? 다른 각도에서 보겠습니다. 저 어떻게 각도해. 잠깐만 말도 안 돼. 저 어떡해. 잠깐만 말도 안 돼. 동선이 이상해요. 시스템인 것 같죠? 다른 각도입니다. 우아! 우아! 우리나라 같은데요? 우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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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뭐하는 거예요? 우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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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뭐한 거예요? 우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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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. 아니야,ensa! 저 신발보여. 어떡하믄. 친구가 없어졌어. 어떡해, 저 신발보여. 무슨 일이야? 운전자들 나와서. 어떡해, 저 뭔... 어머, 땅긋했나 봐, 잠깐. 친구 하나는 딴 생각에는 차 밑에 깔려 있어요. 조금 차를 빼야 돼, 어떡해야 돼? 약 10분이 지났습니다. 내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 보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. 차를 들어야 되나? 어머, 어머. 저 아이가 그 안에서 깔려서. 저 낮은 차 공간에서. 빨리 나와야 돼요, 어떡해. 아우, 이게 어떡해.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. 다 같이 들어야 돼. 차를 들어야 돼. 아이고, 아이고. 119 와도 안 되는구나. 네. 아이고, 아이고. 119 와도 안 되는구나. 119가 출동해서. 119가 출동해서 차를 올리고 그리고 그리고. 경찰이야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어떻게 나왔지? 아이가. 애 나왔어요? 아이고. 어머, 애가 나왔어? 그런데 걸어. 어머, 애 괜찮은가 봐. 15분 리소서서 이렇게. 15분 리소서서 이렇게. 어머, 그냥 너무 다행이다. 어떻게 됐을까요? 큰일 났는데. 어떻게 됐을까요, 저 아이는? 한 십 몇 분, 15분 정도 있었잖아요, 밑에 깔려서. 아니, 우리가 MRI 찍으러 들어갔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? 공포지. 그런데 저 차 밑에서 내가. 그런데 어떻게 안 다쳤지?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지. 그냥 학교는. 어떻게 된 게. 차 끼려고 한 게 아니라 인도로 가고 있었잖아요. 아이들이. 그런데 저렇게 운전을. 여기가 인도인가 했더니 여기는. 인도처럼 돼 있는데. 주차장.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사유지라고 그러죠? 주차장 용도로 했는데 인도는 아니래요. 아무튼 간에 근데 앞에 뻔히 가는 거를. 가는 걸 들이받았어요. 거기서 들이받았어요. 다른 핸드폰을 들여다봤거나. 저 차도 받았어요. 뭔가 다른 짓. 딴짓한 것 같을 하지 않았을까. 그런데 왜 순간 속도를. 그리고 아이는. 오르만이. 지금 무릎 성장판에도 문제가 있고요. 그리고 또 이제 무엇보다. 트라우마. 얼굴? 얼굴, 얼굴. 트라우마. 얼굴? 얼굴, 얼굴. 아이고. 갈렸어요? 얼굴. 아니, 아스패트 시멘트 저기 탁 끌고 갔으니. 그러면. 저 차가 끌고 갔으니 제가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? 얘가 지금 놀라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어 나온 거네요. 아니, 이제 들어 올려서 겨우 꺼냈는데.